장애인이 외출할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 오늘은 집에서 서인역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. 건강한 사람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잖아요. 여기는 같은 장소에 매놀이 3개나 있네요. 인도보다도 높고요. 여기는 또 폐였네요. 매놀이 인도와 단차가 없으면 좋겠어요. 3개의 매놀을 하나에 모으면 더 좋겠죠. 그러면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는 요즘 푸쩡 드러난 대역 킥보드가 열려있는 고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가지런히 누워주는 게 좋겠죠. 장애인이나 정상 비장애인이나 모두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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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